눈물을 나도록 살아라. 서범석의 미수의 생명. 라이브 투 더 포인트 오프 티어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은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뮤입니다. 카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더욱 실감 나게 삶을 살다간 영국의 여룩 극자가인 샬롯 키틀리의 인생삼에서 진술을 느끼게 한 그녀의 유언장 같은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대장암 4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세포가 강과 폐로 전이 되어 그녀는 종량 제거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화학요법 치료 30부회 등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깝게도 남편과 5살, 3살짜리 자녀를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윌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거라고 소리지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던 거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어요. 한방에 가서 침도 맞았죠. 그런데 모두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 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있긴 이른 아침에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두 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되겠죠. 딸아이 머리 땋아줘야 하는데 이를 누가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레고에 어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시한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이의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정으로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중년의 복부 규명 같은 거 늘어나는 허리 둘레 같은 거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3을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3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샤롯 카틀리 기타 놈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 깊숙한 곳까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이 깨면 매일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하루를 대충대충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 하루 그 하루가 말씀입니다. 어제 죽고 간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내일이었고 그들이 고대하고 누리고 싶었던 하루였음을 유념하시며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매일의 내 삶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 훗날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의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의미있게 보내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다는 것과 하나는 그 가치와 의미가 다르고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페서 존슨은 그에 줘서 선물이란 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주겠다며 지혜를 선물했는데 그 지혜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원망이나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 속에서 배움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는 지각을 얻게 됨으로써 지금 바로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미애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서 존슨은 인생을 눈물 나도록 살아라고 하는 주문 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 하루 현재가 고적히 녹아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녜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일에 참여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젊고 행복해야 할 시간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다. 눈물 나도록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 오늘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